이 상태에서 팁을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뭐죠? 너 박 박자 반죽에 나와 있는 대로 음에 높나 들어가는 듯하지만 마지막 그 끝나는 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수자 장혜영입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1권 색소폰 초급 과정 그러니까 장혜영 색소폰 레벨북 1권에 대해서 수업을 모두 마쳤는데요. 1권을 기반으로 반음 스케일을 이용한 곡 해석 연습이 바로 2권 연습이었죠. 그럼 중급 단계에 해당하는 레벨북 3권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북 3권에는요. 중급자를 기반으로 중급자 과정을 다루었는데요. 그 중 가장 첫 번째로 연습해야 될 과정은요. 바로 16분 음표의 리듬 읽기인데요. 레벨북 3권 1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16분 음표의 기본적인 이해와 연습을 돕기 위한 연습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연습 1번 예제를 보시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한 마디를 16개 그러니까 4분의 4박자를 기준으로 4분할 된 것을 또 4분할하여 16분 음표가 연속으로 나오는 패턴이 적혀있지요. 이처럼 16분 음표가 들어가면서부터는 여러분들께서 해줘야 되는 연습이 여러 가지가 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박자라는 개념에 두 가지가 포함이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템포. 가장 첫 번째는 속도라는 개념이에요. 템포의 개념과 두 번째는 리듬의 개념이 혼합해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리듬이라고 하면은 4분 음표가 연속적으로 가는 리듬은 궁 궁 궁 궁 8분 음표가 연속적으로 가는 리듬은 궁 짝 궁 짝 궁 짝 궁 짝 이런 식으로 4분 음표와 8분 음표가 혼합되어진 연습들을 1권과 2권에서 충분히 하셨다면요. 3권에 와서부터는 한 가지 미션을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건 바로 카운트라는 개념입니다. 물론 1권, 2권에서도 충분히 연습을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1권에서는 카운트 그러니까 한 마디에 몇 번째 박인가를 세는 연습을 충분히 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셨냐면요. 8분음표 기반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쪼개서 생각하세요 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8분음표를 기반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쪼개서 생각을 하셨다라면요. 16분음표 기반으로는 하나, 이렇게 쪼갤 수가 없기 때문에 영어로 된 카운트를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16분음표가 연속으로 되어진 연습 1번에 첫 번째는 리듬 카운트 세기에 대해서 먼저 적어두었습니다. 1, E, N, A, 2, E, N, A, 3, E, N, A, 4, E, N, A, 이런 식으로 한 마디 그리고 한 마디의 몇 번째 박의 몇 번째 리듬인가에 대한 개념을 저희는 통으로 외워가면서 읽거든요. 그러니까 16분음표가 연속으로 되어진다 라는 것을 보셨을 때는 1, E, N, A, 2, E, N, A, 3, E, N, A, 4, E, N, A, 이렇게 카운트를 세워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카운트를 셀 때는 리듬 읽기는 어떻게 읽냐면요. 쿵, 쿵, 짜, 짝 이렇게 나누어 읽어보세요 라고 권장을 드리는 겁니다. 8분음표에서는 쿵 하고 떨어지는 쿵, 다운비트에는 쿵, 그리고 짝 하고 올라가는 업비트의 짝이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쿵, 짝, 쿵, 짝, 쿵, 짝, 쿵, 짝으로 이루어진 이 간단한 리듬 읽기가 되셨다면요. 16분음표에서는 쿵, 쿵, 짜, 짝 이렇게 쿵과 짝을 더 나누어서 생각하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쿵, 쿵, 짜, 짝, 쿵, 짜, 짝, 쿵, 짜, 짝, 쿵, 짜, 짝 이런 식으로 리듬 읽기가 들어가 주셔야겠지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16분음표는 8분음표보다 조금 더 다양한 딕션의 아티큘레이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8분음표 읽을 때는 두, 다만 가지고도 표현을 하는데 충분하셨다라면요. 지금은 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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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다를 아무리 빨리 하셔도 16분음표에 그러니까 템포 60, 60 속도에 16분음표가 이상 나오게 되면 표현하기가 힘드시다는 거예요. 템포가 80, 100 이상 빠른 템포에서 16분음표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곳에서는 사실은 텅잉의 딕션, 아티큘레이션을 다르게 해서 표현해 주시는 것이 조금 더 쉽게 표현되어진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첩박, 그러니까 원, 이, 앤, 아에서 원에 해당되는 첩박을 두로 두고요. 이, 에 해당하는 텅잉을 다로 두고요. N, 에 해당하는 텅잉을 D, 그리고 아, 에 해당하는 텅잉을 다 정도로 세 가지를 섞어서 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물론 두다, 디다, 두다, 디다, 두다, 디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개인 차이에 의해서 조금 더 편하시고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연습하셨던 두두두두 혹은 다다다다, 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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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다 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어지지 않는 16분음표의 빠른 텅잉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권장드리는 연습인데요. 레벨북 3에 나오는 연습곡들을 보게 되시면 제일 처음에는 16분음표가 연속으로 나오는 노래가 바로 나오진 않아요. 이처럼 16분음표가 연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섹소폰에서 연습하기 조금 어려운 난이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8분음표와 16분음표가 적절하게 섞여진 8분음표, 그리고 16분음표의 리듬들을 몇 가지 애워두신 후 그 리듬부터 먼저 적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14페이지 연습2, 연습3, 연습4가 그 예시인데요. 연습2번에서는 8분음표와 16분음표가 순서대로 혼합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배우셨던 것처럼 쿵 하고 떨어지는 이 박자에는 저희는 8분음표는 쿵 이렇게 세기로 했어요. 그리고 올라올 때는 짝 이렇게 세기로 했는데 올라올 때가 16분음표로 나누어져 있으니 쿵 짜작 쿵 짜작 이렇게 리듬을 먼저 애워두시는 게 좋겠죠. 그런 다음에 턱잉을 표현을 해보시는 거죠. 어떻게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새로운 발음기호를 적용하셔서 두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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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적용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연습3번을 보시게 되면 16분음표가 먼저 나오고 이후에 8분음표가 나오는 연습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리듬 읽기부터 먼저 해보시자면 구궁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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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리듬으로 두다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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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리듬이 섞어서 들어가고 턱잉도 조금 더 다양하게 들어간다 라는 것을 연습 1, 2, 3번에 예시를 두었고요. 그리고 연습 4번에 보시면 8분음표, 16분음표가 아닌 점 8분음표와 16분음표로 이루어진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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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리듬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은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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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리듬은 16분음표의 싱코페이션, 16분음표의 당기문 연습을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하겠지만요.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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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리듬이 기반이 되는 노래가 많으니까요. 특별히 연습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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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리듬을 먼저 애우신 다음에는요. 연습곡으로 먼저 연습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추어분들께서는 리듬 연습, 스케일 연습을 바로 들어가기에는 리듬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잘 알고 있는 연주곡이나 연습곡에 먼저 대입을 해서 이 리듬에 대한 연습이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것을 먼저 익히신 다음에 스케일 연습이나 리듬 연습을 들어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16분음표를 기반으로 하는 연습곡을 가지고 어떻게 연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